060 5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tc바이오 입니다. ctc바이오 은은 1996년 설립된 동물약품 인체약품 사료 첨가제 및 단미보조사료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판매업체로 2002년 2월에 코스닥증권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미생물 발효기술 약물코팅기술 약물전달기술 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접목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사의 매출구성은 인체약품군 약 54.47% 동물약품군 약 45.53%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개요대시 1995년 12월 설립되어 동물약품과 인체약품 사료 첨가제 및 단미보조사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슬래시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대시 주 CTC 그린과 주 BNK 사이언스 주 CTC 백 PT 체인지 트라이 챌린지 바이오 인더니저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 대시 2015년 12월 다국적 제약사 에보트와 발기부전 치료제 및 위궤양 치료제 등의 아시아 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 국내 판권 계약 체결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CTC자임과 박테리오파지의 수요 급증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료의 약품 유통 매출 확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판관비의 관리로 영업이 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된 가운데 법인세 환급효과로 유형자산 손상 차손 확대 및 전환 상환 우선 주부채 상환 손실 발생 등에도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 대시 동물 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법 시행에 따른 동물의약품 매출 호조 지속 및 미국 사료 시장 진출 조루 슬래시 발기부전 복합재해 상반기 국내 품목 허가 진행 등에 따라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6월 19일 기준 장마감 CTC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423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TC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79위입니다. CTC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2,418만 1,020주입니다. CTC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TC바이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54배 39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9억원, 마이너스 29억원, 11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9억원, 마이너스 80억원, 60억원입니다. CTC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5번지 80%이고 유보율은 739.5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29-0.6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